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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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예 아 계란 밥 계란 commitment facebook َ 그 다음에 국 대신에 핸밀크 오우 맛있을 것 같아요 냠냠냠 동마니 메리 이쪽도 더 넣을게요 그 다음에 우리 귀염둥이를 좋아하는 에너지파 고단백 오리고기 에너지파입니다 에너지파 고단백 오리고기 에너지파 반찬통에 해둘게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양고기 렘입니다 와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색깔 좋죠? 통째로 넣을게요 통째로 넣을게요 반찬통에 이거는 손으로 빼야 할 것 같아요 손으로 쑥 넣을게요 우리 귀염둥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음식입니다 깔끔하게 통을 비울게요 좋아요 거의 비었습니다 그렇고요 양고기 렘 양고기 렘 이쪽 우측에 반찬통에 둘게요 양고기 렘 이쪽 우측에 반찬통에 둘게요 음 그래요 알았어요 복만아 맛있게 넣을게요 좀만 기다리세요 메리도요 오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이야 맛있는 음식들이 셋업 됐어요 이야 두부 계란 양고기 이야 오리고기 에너지파까지 그렇죠? 다양합니다 우리 복마리며리 먹방 구경 오세요 좋아요 이야 맛있는 그렇죠 두부 계란 계란 양고기부터 밀크부터 밀크도 있고요 맛있게 간식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의 고구마 파프리카 고구마 파프리카 가추를 해볼게요 고구마 파프리카 고구마 파프리카 이렇게 맛있는 청양고추를 먹으면 이거が 잘 어울илось. 이쁜게로서 청양고추를 넣었어요. 이런 게 가장 잘어울된 식용 déjà! 이제 너무 더 뜨거워요! 다진 말아야죠! 신용한 식감으로PRKette 끝! 애호박 이것은 한입에 불을 넣어주고 제가 매콤한 식감으로 매콤한 식감으로 볶아줍니다. 그렇다면 새우 한입에 불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먹기에는 매콤한 식감입니다. 오늘은 매콤한 식감입니다. 복마리 다 먹은거야? 아 우리 복마리 먹방 복마리 잘 먹었어요 똥고야 또 먹어 마무리 남았다 좀 먹어봐 복마리 우정 출연이야? 메리도 와 우정 출연 메리 오세요 아이 이빠라 요거 좀 먹어 복마리 하나 남았잖아 요거 좀 먹어 봐 맛있어 메리볼 부른다? 그렇지 잘했네 하나 남았다 얘도 먹어 그렇지 우정 출연 잘 먹었어 잘했어 귀염둥이들 아이 이빠야